양갈비의 꽃이라고 불러주는 프렌치 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중간으로 보시는 끈으로 묶여있는 것은 양의 브로클리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양 스킬로 준비해드릴 거고요. 그리고 특수부위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는 것에 관중화 보일 수 있어서 메뉴 나올 때 제가 한번 부탁드립니다. 다음은 파마산 치즈와 브로클리닝에 약간 좀 레몬양을 입어서 아삭한 식감을 좀 살려드렸고 오케이! Raspberry! 가물가물은 페퍼민트와 마늘 페퍼민트입니다.